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얘는 타해! 그냥 뭐 여짜기 선호가 못하는 게 없어. 타해! 얼마 좋아. 불쇼도 하지. 그치? 얼마 좋아. 자 음악 뭐로 준비했어요? 나 생전 안 해본 것 같고 그냥 했더니. 여러분들! 자 함성과 박수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지 olmay요. 네,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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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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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ло. 안녕. 여기. 돌has. 가현. 안녕. 좋은 대 possible. 장군 한번 먼저 모셔 드릴게 그래서 제가 옷을 보내는데 아무 이유가 없어요 더워서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옷을 보내니까 남성분들이 눈과에 눈물이 촉촉히 젖었어요 남성분들이 그래서 제가 앞에 죄송하지만 젖을 한번 가리켰습니다 남성분들이 괜찮은데 남성분들이 안 보이지? 근데 있잖아요 우리 언니는 그 돈을 왜 두고 계셔요? 아 나 주실라고요? 나는 필요한 물건이 있는 거 해서 고마워요 언니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요 앵콜하고 박수치지 말고 이런 거 배우세요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박수만 먹고 사는 것도 사는 거지만 그거보다 돈이 더 좋더라 환전 너무 솔직한 스타일이야 그죠? 그럼 그늘하고 갑시다 그 집 앞 그 집 앞하고 있어 있어 그 집 앞하고 아빠한테 입력된 게 있거든 그거하고 영국 딱 시우라고 합시다 정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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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민아는요 오빠 오빠서 노래방 가서 혼자 부르세요 네 혼자 부르세요 하필에 많고 많으니 터미널로 부르군요 그때도 오빠 약 많이 드시고 있고 오늘도 약을 많이 드시고 있더니 오빠 도대체 술 안 먹는 날이 없지요? 신구석에 거래하는 날은 언제 없지? 없지? 어 생일코라니가 어떻게 생긴다 그렇게 누가 옆에 있겠냐 준비됐어요? 네 그 집 앞부터 한번 갑시다 여기 계시면 이 노래는요 다같이 박수치면서 해야지 흥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래가 끝나면 장구부터 준비 좀 해주세요 이번에는 제가 밥 좀 가지고 장구 한번 올려드릴게 장구, 북 하... 내가 코 공부 하나는 또 끝내줄겠는데 무술을 무술을 제가 잘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배워서 여기 계시면 때 무술도 한번 모으셔드릴게 준비됐으면 갑시다 그 집 앞 음악 주세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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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이 햇빛으로 아까오는 내 작은 모습에 차 사 끝나리로 차가워한 내 handwriting다 으흠 흑으으 불꽃이 내 차가움에 실수가 når Lahan와 돋다 볼 때 NO kalo에 comment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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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가서는 거울이 지도래 저당한 거니 떠들고 기절해 다가서는 거울이 지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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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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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리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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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roshi's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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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